더불어민주당의 172석 과연 국민이 뽑아준 것인가 한 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시험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았습니다. 국민들이 뽑아준 다수당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게 중요한 겁니다. 그 문제를 제가 틀렸는지 아니면 선관이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틀렸는지를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. 그것은 그야말로 누가 다수당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학으로 계속 존입할 수 있는가와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세대의 노후와 다음 세대의 여름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.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번에 그 안을 통과시킨 데 주역이 박홍근 실무자가 그다음에 진성준 강석우 월입니다. 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전남 고흥 출신이고 아마 중남구 월의 지역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. 진성준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고 전북정주 출신들입니다. 전라도 출신들이 다 당권을 자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